나는 월세를 살 거다 했을 때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 뭐냐면 안녕하세요. 채비티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최근에 제가 제 쇼치에 현 시점에서도 전세 말고 월세를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보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달린 댓글을 보니까 어떤 분은 당연한 소리를 왜 하느냐 이런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본인이 투자를 20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을 이렇게 쉽게 알려주다니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도 정말 전세 말고 월세를 사는 게 왜 더 좋은 건지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월세를 살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제 경험을 가지고 충분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전세랑 월세를 이렇게 다 비교하면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보증금의 차이겠죠. 전세는 최소 몇 억 정도의 보증금이 들어가죠. 근데 월세는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저렴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아예 받지 않고 그냥 전세를 들어간다고 하면요. 나의 목돈이 그만큼 묶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전세모금이 3억이에요. 3억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 돈을 가지고 전세 살잖아요. 실제로 제 세입자 중에서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않고 오로지 그 현금으로 사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은 대출 나가는 것도 없고 목돈이 들어가긴 했지만 공짜로 그냥 그 집에 사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집에 나올 때 이 돈을 그냥 다 들고 나오면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하시겠죠. 그렇죠. 근데 또 이걸 다르게 생각하면 그분이 잃고 있는 건 뭐냐면 그 3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만약에 내가 다른 곳에 집을 사뒀다면 그게 올랐을 때 내가 얻게 되는 그런 이익을 다 버린 거죠. 버린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또 손해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월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적게 들어가잖아요. 이게 만약에 3억이다. 그러면 내 월세는 만약에 보증금이 2천이다. 그럼 내가 이 차액이 2억 8천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해볼 수 있죠. 전세 끼고 사둘 수 있잖아요. 대신에 이제 매월 월세가 나가야 된다. 근데 그것도 내가 어떤 곳에 사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나는 정말 넓은 평수에 좋은데 월세 살아야 되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돈이 많이 나가겠죠. 근데 나는 아낄 거야. 내 월세를 최대한으로 좀 아끼기 위해서 내가 조금 불편하지만 좁더라도 내가 거기 살고 대신에 그 돈으로 투자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충분히 이것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으로 보더라도 내가 그냥 내 돈, 목돈으로 그냥 전세를 살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월세로 가시면 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충분한 그 시대를 확보할 수 있잖아요. 저는 월세로 가시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만약에 목돈은 없어요. 근데 내가 전세를 전세사금 대출, 그 대출 요거를 받아가지고 들어간다고 하면요. 어떤 게 생기냐면요.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손해일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돈은 있는데 내가 여기서 집을 한 채 더 살 수 있는 여력은 되는데 내가 전세사금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추가로 집을 하나 더 못 산다라고 했을 때는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월세로 가시면 그런 제한이 없다는 거죠. 내가 두 채를 사든 세 채를 사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돈만 있으면.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취득세 중가 때문에 사실 두 채까지만 거의 살 수 있잖아요. 세 채부터는 취득세 중가 8% 이렇게 되니까 부담이 돼서 못 사는 거죠. 그래도 두 채까지는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차이. 그 차이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전세든 월세든 공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 실거주와 그냥 투자. 투자를 완전히 얘들을 분리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죠. 분리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실거주만 생각을 하면 내 직장, 내 아이 학교, 내 생활권 한정되죠. 그 안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죠. 근데 내가 투자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월세를 사는 거는 내 직장 가까운 곳, 우리 아이 학교 다니기 좋은 곳, 거기 월세에 사는 거죠. 그리고 내가 투자는 전국에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투자와 실거주를 완전 분리시키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우리가 흐름이 다 다르잖아요. 지금 보면 서울이 먼저 흐름이 오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수도권이 올 수도 있죠. 그러면 나는 지방에 살잖아요. 내 투자는 서울 수도권에 해둘 수 있는 거죠.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더 빨리 오를 수 있죠. 내가 자산 투자를 했을 때 더 빨리 오를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무조건 투자와 실거주를 같이 봐야 돼. 나는 지방에 해야 돼 라고 했을 때는 지방은 상대적으로 지금 흐름이 느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내가 똑같이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이 상승이 더 더 들 수 있는 거죠. 그만큼의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시키는 게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를 시키면 또 좋은 점이 있어요. 내가 월세를 살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어디든 살 수 있어요. 어떤 그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딱 그 아파트 거기만 살 수 있지만 내가 월세를 산다고 하면요. 처음에 이 동네 살았다가 다음에 뭐 학교나 직장에 지장이 없다고 하면 내가 살고 싶었던 동네에 계속 살아볼 수 있는 거죠. 저는 그것도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팁을 드리면 만약에 나는 월세를 살 거다 했을 때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 뭐냐면 입주장. 입주장을 활용하는 건데요. 만약에 새 아파트가 입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전세나 월세 매물이 몰리겠죠. 우리가 다 새 아파트에 다 실입주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할 수도 있고 만약에 투자의 개념으로 사두신 분은 실거주를 안 하니까 전세나 월세를 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주변 시세보다는 물량이 몰리면서 가격이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때를 활용하는 거죠. 내가 사는 그 동네에 새로 입주한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요. 그런데 입주장을 활용해서 좀 저렴한 월세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보통 월세 계약을 우리가 2년을 한다고 했을 때 현재 그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잖아요. 한 번을 더 연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좀 저렴한 월세를 4년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나는 좀 저렴하게 새 아파트에 월세 살면서 그 돈은 내가 서울인 수도권이든 내가 투자하고 싶은 곳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나는 새 아파트에 그런 거 다 누리면서 살고 내 자산은 자산대로 잘 가고 저는 그 전략이 되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면 특히 1주택자인 분들이 요즘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상급지로 갈아탈까 투자할까 또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이런 전략, 내가 월세로 사는 전략을 생각을 하면요. 내가 1주택을 팔고 시드를 마련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좋은 곳에 사둘 수 있거든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월세로 사는 것을 너무 서럽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저한테 질문하셨던 분이 실거주하다가 월세로 가려고 하는데 너무 고민이 많이 된대요. 근데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막상 살아보면 별거 아닙니다라고 했어요. 저도 원래 7년 정도 제가 실거주하다가요. 그 집을 팔고 월세 들어가고 그 시드를 가지고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에 되게 망설였죠. 아, 내가 내 집에 편하게 살다가 남의 집에 들어가면 나 불편하지 않을까? 근데 오히려 저는 더 좋았어요. 그때 제가 사는 것보다 상품성이 더 좋은 아파트였는데 월세가 되게 저렴하게 나온 게 있었거든요. 상품성도 좋았고 커뮤니티가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저렴하게 월세로 살고 집주인도 너무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제가 그렇게 불편한 게 없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한번 살아보니까 내가 언제든지 월세 살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내가 실거주를 하고 월세로 살고 이렇게 하는 거를 크게 어렵게 생각 안 하면요. 언제든지 나의 피로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연하게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우리가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전세 말고 왜 월세를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도 100%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좀 잘 치사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 소치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